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라남도가 산림휴양치유시설 기반 구축에 22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설 연휴 기간 산업단지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감시에 나섭니다.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3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를 서열화하는 것으로 인식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문화재 지정번호가 관리번호로 운영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TATV 전남뉴스 건민아입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피로도가 높은 도민들에게 숲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산림휴양치유시설 기반 구축에 22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민들의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성 운영 중인 산림휴양치유시설은 자연휴양림 16개소, 치유의숲 9개소, 산림육장 31개소, 숲속 야영장 6개소 등 총 62개소입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조성해온 해남 흑석산 치유의숲과 완도 약산 치유의숲, 무한물맞이 치유의숲은 올해 상반기 조성과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손님 맞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형우 전라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이 다양한 산림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휴양치유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숲속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 세계적인 산림휴양치유의 본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감시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연휴 전인 10일까지 도내 감시 대상 11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이고 협조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자율 점검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배출 행위 등 비대면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연휴 기간인 11일부터 14일 기간에는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 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해 환경오염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기로 했습니다. 김상우 전라남도 환경관리과장은 도민들도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즉시 신고전화 128번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3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일 이후 국내 발생 환자 65건, 해외 유입 사례 12건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내국인 3명에게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없었지만 이 가운데 1명과 같은 항공기에 탄 2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추가로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54건으로 이 가운데 영국 변이가 40건, 남아공 변이 9건, 브라질 변이 5건 등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관리도 강화할 예정으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서열화 오해를 없애기 위해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이 8일 정부 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문서와 누리집 등에서 지정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교과서와 도로 표지판, 문화재 안내판 등에는 사용 중지가 추진됩니다. 또 비지정 문화재도 포함된 포괄적 보호 체계를 마련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새롭게 생긴 문화재 수요를 반영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 행정의 원칙과 기본 방향을 담은 문화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국민 불편을 해결함으로써 문화재가 이웃에 있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문화재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416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서울 관내 국공립 사립중고등학교와 특수 각종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13만 6,700명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교복 등 의류와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입학준비금 지급은 각 학교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교복 구매를 지원하거나 제로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입학준비금은 2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서울시에 신고 수리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제로페이 포인트로 30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